청담 유학원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혁신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주립대학인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미국 중서부를 대표하는 주인 콜로라도의 플래그십 주립대학인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1870년부터 지금까지 우수한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약 3만 5천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55개의 학부에서 약 200개가 넘는 학, 석, 박사 전공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은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학교로서 지역 인재 개발에 대한 많은 공로를 받은 것으로 수상을 하기도 한 이력이 있어 교육의 질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주에서 가장 큰 도심인 벤버 북쪽에 위치한 컬리지타운인 포트콜린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트콜린스는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사회이자 잘 보존된 올드타운과 아름다운 자연이 융합된 평화로운 도심이며 대표 도시인 덴버와 함께 커리어를 시작하기 좋은 도시로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자리하고 있어 인턴이나 OPT를 이용한 취업 경험에 매우 유리하며 유명 대기업인 IBM, 인텔, 버라이진, 딜로이트 등의 지부들이 있어 젊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로 항상 활기차고 기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는 지역적인 특성을 잘 살려 리서치 파워가 매우 뛰어난 학교입니다. 시수유 벤처라는 학생들이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단순히 취업뿐만 아니라 리서치를 통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벤처 프로젝트는 현재 미생물학 및 스탠 분야의 탄탄한 회사들을 발굴하고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을 중시하고 있기에 단순히 유능한 졸업생 매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까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가르침으로써 우수한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가장 유명한 학과들은 IT, 엔지니어링, 메디컬, 면역학, 수학, 환경과학 등으로 분류되며 유명학과들은 탑10을 일치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입니다. 학교의 취업률은 약 93%로 매우 높고 국제학생의 절반은 이미 인턴십 경험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대학원에 들어갈 정도로 학생들의 교육열도 매우 높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는 신입생들이 아주 적응하기 좋은 학교입니다. 글로벌 빌리지라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및 학업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어 학업을 잘 따라가게 만들고 타지에서 온 외국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교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현지 학생 룸메이트를 항상 절반 이상으로 채워주고 스터디그룹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도 활발하게 하여 글로벌 빌리지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평균 GPA가 6%가 높은 결과를 내기도 하여 국제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는 영어 성적에 따라 다이렉트 입학 및 조건부 입학, 편입이 가능하며 최소 GPA는 2.5 이상이 요구되며 패스웨이는 토플 60, IELTS 5.0이 기준으로 편입과 석사코스는 토플 70, IELTS 6.0 정도의 점수가 요구됩니다. 연간 학비는 본과 기준으로 약 3만 2천 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